안녕하세요! 아빠 오늘은 뭐 봐? 피카츄 보는 거야? 오늘은 피카츄는 먹을 거야. 진짜 피카츄 봐? 피카츄인데 평범하지 않아. 우리가 아는 피카츄는 이렇게 생겼지? 어! 귀엽고 노랑이에 삽짓한 이런 느낌. 그런데 사람들이 피카츄 코스프레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만든 피카츄가 있어. 한 번 바로 보자. 잠깐 벌써부터 예상해. 아 첫 번째 거는 너희들도 한 번씩 봤을 수도 있어. 아빠도 봤었어. 아 그래? 자 첫 번째. 야! 피카츄! 하지마! 하지마라고! 옷도 입었어 옷도 입은 거야. 색깔 친한 거 아니야? 하지마라고! 아 진짜 짜증나. 왕밤복이야. 자 두 번째.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다른 거 틀어줄게. 원우 평범하지 마! 원우야 울지마! 원우야 울지마! 자 두 번째. 아 근데 옛날 피카츄 찍은 게 돼지야. 아 진짜? 어. 옛날 피카츄 좀 뚱뚱해. 아 그래? 어. 초창기. 아빠 피카츄. 짝퉁인가 봐. 자 다음 피카츄. 누가 그렸어? 잠깐만 이거는 뼈가리 같기도 하고. 그 뭐냐? 미어캣? 어 꼬리가 두 개야. 원래 두 개냐? 아니야 한 개야. 아니 귀가 두 개야. 이 한 개가 꼬물이랑 미쳐내서 하고. 어! 어! 괴물이다. 아 그래서 피카츄가 아니라 이름도 이래 적어놓은 건가? 어 그렇다. 초카피. 츄피도 한 번. 거꾸라 했다. 츄피도. 함께 기대되지 않냐? 어. 자 다음 거 볼게. 간봐. 괴물. 지다 못하고 늙은 피카츄잖아. 이빨 다 빠졌어. 이건 그냥 어떤 사진에다 바꾼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자 다음 거 볼까? 다음. 뭐지? 애 울고 있는 거 같은데? 잠깐 이 여자는 누구 코스프레 한 거야? 아무튼 누구 코스프레 한 거지? 자신지기 싫대. 아 그런 건가? 애가 울지는 않잖아. 아 옆에 봐봐. 파이리 반성하고 있어. 까꿍 했는데 애가 울었어. 어. 그래서 파이리는 반성하고 있고 피카츄는 민망해서 있고. 왜 이렇게 먹고 있어? 그나마 인간 같은 사람이 안아주고 있는 거야. 달래고 있는 거야. 아 이름 기억났다. 그 이슬이었던 거 같아. 아 이슬이야 제가? 자 다음 거 보자. 잠깐만. 아 이거는 메타몽이야 메타몽. 정식이야. 아 진짜? 실제로 만화에도 이렇게 나온 적 있어. 메타몽이 변신하면 눈 만점이고 다 똑같아. 아 그럼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 어. 그럼 다음 거 보자. 이거는 대답이잖아 피카츄. 야 이건 무섭다. 캥거루 입건 포켓몬인가? 캥거루보다는 저거는 사람 아니야? 그냥 머리 빼고. 포켓몬스터 아니라 그냥 몬스터. 아 포켓몬. 자 다음 거. 깜짝 놀래라. 나 이게 뭔가 싶었어. 먹는 거 같지? 어 케이크 같아. 진짜 케이크야? 그냥 빨리 먹어봐. 아 이런 건 그냥 빨리 넘어가자 별로야. 재미도 없고 그냥 융축해. 자 다음. 아! 잠깐 진짜 케이크인데? 잠깐 아까 같은 거 아니냐? 정말 회전 초밥 이런 거 아니지? 아 진짜 케이크인 거 같은데? 먹는 거야? 아니야 여기 보면 뒤에. 어 재료가 있는데. 우패 아니야? 설마 저 피카츄가 환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지? 아 아무튼 이건 끔찍한 거 같아. 자 다음. 아 나 이거 본 적 있는데. 아 왜 모개를 돌리니? 무서워. 아 무서워? 그러면 허가가 무서워? 저거는 못 만든 거야 아니면 놀이공 같은 거야? 고양이 같은데? 그거 그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피카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런 걸로 만든 거야. 아 그래? 어 다음 거 보자. 어 흉축하다. 어. 아! 아 더 흉축해. 음용한 피카츄. K.O. 아 빠질렬어 멋있어. 지금 이 진아 빠질렬어 멋있어. 야! 아 잠깐만 나 힘이 빠진다. 갑자기 퀵 빨리는 거 같아. 자 다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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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짝퉁 피카츄. 그 다음. 골탱이하고 눈이 미쳐 바뀌었어. 아 잠깐만 힘이 빠져 계속. 자 다음 빨리 넘어가자. 아니에요 이거. 짝퉁 피카츄 웜인가? 아니 좀 정상적이면 안 돼? 3점이야 3점 3점. 아니 저 뒤에 피카츄가 있어. 저거 보고 만들었다고 했어. 그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어 명탄전 피카츄. 어 명탄전 피카츄 만든 거 같아. 아 눈물 나와. 내가 만들어도 저거 보다 잘 만들었어. 싸움. 아니. 잠깐만 이거는 색이 많이 다른데. 짠 거 안에 흰농이 같아. 어. 아 왜 도로 갔지? 자 다음. 아 피카츄가 선인이 된다면? 아니 좀 진짜 아파. 좀씩. 일본에서 만든 거야. 일본어가 적혀 있어. 거기서 자 보이지? 아. 아니 잠깐만. 그림자와 너무 똑같아. 진짜 정신 파는 거 같아. 엄마 취향인 거 같아 이거. 이 영상은 엄마 취향이야. 아. 아 매워. 아 걸려 나와. 자 다음 간다. 엄마 마음의 준비가 됐어? 어. 자 다음. 어 아까 걔 엄마 아빠인가 봐. 아까는 아들 딸. 지금 막 뒤에 있는 엄마야. 이거 또 일본인 거 같은데 뒤에? 어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런 거 밖에 없어. 자 다음. 아. 아. 심지어 한국이야. 놀이터.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애기들은 울겠다. 타러 갔다가. 야 이걸 누가 타냐? 와 이거는 괴물 아니냐 괴물.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몬스터다 몬스터. 말 그대로 몬스터. 포켓 빼야 돼 포켓. 그냥 몬스터야. 애들이 막 뜯었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뜯었어. 혹시 돼지를 만들려다가 요즘 피카츄코에 영향하는데 그래서 피카츄로 바꾼 거 아닐까? 코도 돼지코야. 살짝. 아니. 아니. 자 다음 거. 어. 이제 놀랍지도 않다. 아니 저 그거 같아. 그 얼굴에 돌아다니는 거 그. 옆에는 보니까 트리케라톱스 같은데. 어. 그 옆에도 왠지 공룡일 거 같아. 잠깐만. 혹시 공룡 중 하나 아니야 저것도? 아 그럴 수도 있어. 자 다음. 아니. 아니. 잠깐 이거 피카츄 맞아? 아니 눈이랑 이게 왜 이래. 눈 봐봐 눈이 무서워. 이거 뭔가 국에서 맞을 거 같아 비주얼인데. 자 다음 빨리 가보자. 어 그래. 잠깐만 아까 이거랑 비슷한. 아니 아까 이거. 이거랑 뭔가 비슷하지 않냐? 아 좀 비슷하니까. 혹시 이거 초기 디자인 아니야? 피카츄 이거 시리즈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자 다음 거 볼게. 아니.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여기 뭐. 어 angle Keeping 아파요. 니가 볼 쪽에 Core. 아 찰. 아 Ped이 넘겨! 아니! 뭐야 잘 안보여? platforms,ев상 quy They're sort of. 대충 어떤 모양이냐면. 길이 목에 피카츄 얼굴이 달려있어요. 잠깐만. 가까이 가진거 같은데? 어 되는데 확대가 안돼. 어 된다 된다! 아니. 아니! 야 이거 알아. 이거 선인장이잖아. 선인장 피카츄. 춤추는 선인장이잖아. 아 이거 춤춰? 아 피카츄가 하려는 거야? 자 다음. 잘 안 보이지? 확대가 왜 안 돼? 얘도 확대 내리시는까봐. 개 아니야? 확대 좀 시켜주세요. 왜? 어 됐다! 아니! 됐다! 발음이 좀 그렇다. 그냥 개 피카츄. 심지어 입이 엄청 더러워. 이 두 배들 봐봐. 이 알바가 탈쓴 채로 밥 먹었나봐. 짜장면 먹었네. 자 다음. 아니! 아니! 이건 뭐야? 깜빡이 이거. 레버가. 그거 수수깡 아니지? 레버 설마 그까면 그 호박레토처럼 그 조미로 된 거. 아! 아 이렇게 만든 건 맞지. 아 진짜 어지러워. 아니 우리 다음에 그거 해볼까? 피카츄 만들기? 하지마! 우리도 왠지 비주얼이 비슷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여기 올라올 것 같아. 한 두 명, 세 명은 비슷할 것 같아. 자 다음. 아 아파. 봐봐. 내 친구는 귀여운 그림을 요청했는데 살찌고 턱수염 있는 피카츄는 전혀 귀엽지 않아요. 이거 AI한테만 그려달라고 했다. 토끼 아니니 토끼? 그러니까 토끼인데. 피카츄가 원래 뭐야? 쥐. 아 쥐야? 어. 그 와중에 잘 그렸어. 어 잘 그리긴 했어. 자 다음. 아 이건 괜찮다. 이거 살고 싶어. 좀 흉측하긴 하지만 뭐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래도 끔찍한 정도라. 얼굴이 귀엽잖아. 어. 자 더. 아 나 이거 알아. 이거 뭐야? 화장 아니야? 어. 잠깐만 아빠. 저 왼쪽 위에 보면 뭐에서 진한 건지도 보이거든? 고양이. 초코 얼굴이 그려져있어. 어. 저것도 흉측한데? 그러네. 자 다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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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이거 가게 같아. 아닌가? 아니 옆에 보면. 아 살사라가 없어. 아니 스플레트도 있고 이거. 만든지 얼마 안된 것 같아. 명상정 피카츄야. 돋보기랑 모자 썼어. 아. 진짜 별로. 자 다음. 아. 아 무섭다 이거는. 아 이거 밤에 보다 진짜. 아 못 마셔. 아 진짜 이거는 꿈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되는가. 자 다음. 아니. 아니. 잠깐만 아까 같은 거 아니냐? 아 나 진짜 이거 다 꿈에 나온다고. 아 진짜? 알았어. 다음 거 빨리 볼게. 아니. 잠깐만 이거 심지어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거야. 잠깐 이거 애기들 입는 거 아니야? 어 애기들 거 같은데 밑에 봐봐. 애기모자 입고 이러잖아. 자 다음. 아 이거 좀 심했다. 빨리 넘길게 빨리 넘길게. 아니 근데 이거 넘겨도 넘겨도 이상한 거 나오는데. 아니 빨리 넘겨 그냥. 그 다음 게 더 이상할 수가 있어. 아니 난 빨리. 아 빨리. 싹스 탐고. 아 이거 그나마 괜찮아. 입에서 손이 나와. 알반나봐 알반나. 남아 아니야 입에서 손이 나오면. 자 다음. 뭐야 아까 그 친구가? 어. 여기서 포인트는 입에서 손이 나왔어. 아 지하철. 지하철이었어. 아니 근데 피카츄 살 입모양도 왜 그래? 아니 그래도 모양은 좀 괜찮잖아. 그것보다 입에서 이거 잡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 아니 저거는 사람을 잡아먹을 거 같아. 어 그러니까. 살려줘 하는 거 같아. 어. 잠깐만 이거 원펀맨이냐? 원펀맨. 사이 타바. 왜 싸우고 있었어. 잠깐만. 이거 세계관 체감자들은 싸워 아니야? 피카츄가 농락하고 있는데? 근데 팍팍이 왔는 거죠. 기분 상당히 나빠 표정이. 으如 ρgle가ольшaram 써서! 왜 만듭. 진짜 가사. 오. 오! 아 이건 좀 못됐다. 오. 아상anting feedback. 이게 다치고אני. 피카츄의 명예를 진출하려는. 이 사진해보는 남지가 Diffic Cen. 이건 다음에 Kelsey Process. 새로운 캐릭인데? 근데 어디서 봤어? 일단 넘어가자 별로 보기 안좋으니까. 오. 와. 하나에 80획이래 심지어. 이거 피카츄랑 색깔 안 나. 저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스키시 같은 그런 거? 아닐 거야. 아니, 빨리 공격해. 자, 다음 거 보자. 이거 뭐냐? 공격, 공격. 나 순간 주껌인 줄 알았어. 잠깐. 쌍꺼텐도 있어. 아, 저 고구멍 하다가 다 실패했어. 나 너무 어지러워, 진짜. 넘어가고 다음 거. 아, 사람이 입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느낌이 뭔가 게임 같지 않아? 어, 게임 같아. 게임인 거 같아. 얼굴만 귀여워. 얼굴만 귀여워. 어, 자, 다음. 이번에 영상이다, 기대해라. 아니, 하지 마. 저게 두 개 있는 분이 앞에 있어. 다시 볼까? 하지 마. 왜 재밌지 않니? 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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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영상이야! 잘 봐! 마이 네임이 저 피카츄! Give me all your 포켓볼즈! 하하하하 포켓볼을 달래! 하하하하하하 또 피카츄! 자 다음! 아직 안 끝났어 엄마!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 남았어! 자 다음!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잠깐! 이거는 확대해서 봐야 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동심 파괴 피카츄! 하하하하하하 저 점 보여요! 왜 그래? 하하하하 점도 있어! 여기에! 빨리 점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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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하하하하하하 자 다음! 하하하하 배 아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침슨! 침슨 피카츄! 하하하하 보석들이 침슨 알아? 하하하하 아니 배 아파! 하하하하하하 야 세상에 다양한 피카츄가 있지? 피카츄가 아니라 니가 볼 때 어떤 피카츄가 가장 흥미로웠어? 나 방금 전에 본 거 아 방금 전에 본 거 최저아! 아니 들을진 아니여! 아 얘 말하는 거지 얘? 얼굴에 더 안 떼줄게 여기 얘 말하는 거지?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배 아파! 너! 그 다음 보석들이 너는? 하하하하 아 보석들이 너도 얘! 어! 엄마는? 나 애벌레! 아 애벌레? 걔는 너무 귀여웠지? 하하하하 나도 얘가 가장 재밌는 거 같아! 야 아파! 진짜 아파!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피카츄가 가장 흥미로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근데 이거 마구 맥타는데 배경에 저거 있으면 버드기 눈도 그게 가장 인상 깊을 거 같아! 심지어! 공이 정말 안 좋아하지 않아! 공이 정말 안 좋아하지 않아! 하하하하 아니 머리 아파! 저한테 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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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